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시각화시켜주기 때문에 안 써보면 말을 하지 마시고 정말 편리하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환의 스페셜티 커피 명가 커피농빙의 대표 박인식입니다 할로겐, 열량, 드로미터, 규반속도를 다 조절할 수 있는 그 마신즉슨 대류, 전도, 복사열을 제가 원하는 시점에 넣고 빼고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굉장히 넓은 특정 때문에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각자 각자 소비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노트나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 적게 해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소진될 때 바로바로 거의 30분 안에 로스팅해서 제공이 되거나 손님들한테도 원조 구매할 때도 제고가 없어도 바로 30분 정도만 기다릴 수 있으세요 하면 많은 분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그러한 부분 때문에 굉장히 시간적인 그리고 효율적인 로스팅 부분도 굉장히 많이 보완돼서 신선하게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제공 기능을 저는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짧게는 10분, 기계는 15분 정도 시간을 계속 기계를 바라보고 대응하는 거라 그 시간에 또 다른 것들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저희랑 하고 있는 로스팅 자체를 써 보이면 빠져나올 수 없는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제가 그냥 들으면 같은 배치수의 로스팅 보다 거의 반에 반에 반 정도의 힘만 들여도 그냥 나갔다 오면 배추 그 사이에 밥도 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차도 마실 수도 있고요 거의 저보다 훨씬 더 잘 로스팅을 하기 때문에 저는 믿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랑 하고 있는 로스팅 자체를 의심하고 계속 끊임없이 연구하고 질문하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S7 Pro X는 정말 많은 질문과 가설들 검증들에 충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병원은 아무거나 엄마한테는 소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도med 당선을 능력하고